둘, 셋, GO UP! 안녕하세요, 브랭키입니다. 여러분, 포오트에서 이번에는 해외 전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해외 전시요?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네, 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K형, 어떤 전시인가요? 네,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단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에 참가하나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해외 화장품, 식품, 유아용품, 리빙제품 등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저희 사인CD와 구즈망 공통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듣는 것만으로도 벌써 설렜는데요. 2022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자카르타 JCC 전시장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소비재 제품과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럼 자카르타 소비재단과 함께 바로 블랭킥 후에고, 권위록도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랭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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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